자아 날은 날마다 오는게 아니야 그렇다고 달면 달마다 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딱하면 지금뿐이야 아주머니 아가씨 씨를 못 간 아가씨 정가 못 간 삼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까이 오셔 라시 무엇이냐 라시 라시 크기도 크다 라시 힘도 크다 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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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 이 미꾸라지로 말하자면 백프로 자연산이다 이말이야 날간세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 영양실조야 다리에 힙합을 떨리는 아저씨 왜 그러는지 알아 영양실조야 이거 한번 잡숴봐 천류를 걸고 만류를 걸어 자 날이면 돼 날마다 오는게 아니야 자연산이 미꾸라지야 미꾸라지 미꾸라지 아멘